난청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당장 내일모레가 아니라 5년, 10년이 있어서 치매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홍주입니다.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강좌의 주제는 난청과 치매입니다. 오늘 최근에는 난청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난청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우울감에도 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인지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청각재활이 어떤 청각재활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청각재활을 통해서 호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난청의 치료로는 보청기와 인공와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위험이나 그중에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가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청각재활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중위험이나 돌발성 난청 환자에서의 인공와우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쪽에 심한 난청이 생겨서 못 듣게 되는 경우에도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서 양쪽을 잘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양쪽을 잘 듣게 되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수술하기 전에 내가 수술한다면 결과가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것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 서울아산병원의 결과를 말씀을 드려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난청을 통해서 대뇌의 피질이 어떻게 변화해서 위축이 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수술한 다음에 이게 과연 호전이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저희 아산병원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청의 빈도를 알아야 되겠죠. 주변에 젊으신 분들은 주변에 다 잘 들으시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변에 본인도 잘 안 들리고 주변에도 많이 못 듣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 중에서도 못 듣는 분이 있겠죠. 일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기는 노화성 난청의 빈도만 봐도 예를 들면 75살만 넘게 되면 거의 반 정도의 사람에서 난청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난청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명은 더 많이 발생하게 돼서 보통 일반 분들이 이명이 소리가 나서 안 들린다고 착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난청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상된 청신경에서 그리고 청신경계의 뇌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이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명은 난청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난청과 이명은 연세가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한 10년 전쯤에 국민 영향평가 조사를 한 경우를 보면 정상적인 고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양쪽에 약한 정도의 난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쪽이라도 중등도 이상의 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의 난청을 가진 경우도 7%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되는 거죠. 물론 이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소한 300만 명 중에 인구의 전체 인구 중에 300만 명 정도가 난청이 좀 있다. 앞으로는 또 고령화 사회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난청 환자들은 더 많아지겠죠. 그럼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이 좀 안 좋아지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져서 올바른 행동을 잘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이 합쳐져 있는 임상증후군입니다.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알자이머가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게 되고 문제는 이러한 치매가 7, 80대에서는 한 5% 정도로 적지만 90대 이상이 되면 37%로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70대, 80대에서 치매의 빈도가 5%라고 보면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죠. 5%가 되니까요. 그러면 난체원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고는 2010년도에 발표된 미국 존슨호키스 병원에서의 발표가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진행을 했냐면 그 볼티모어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정상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연구가 되는 거죠. 그것도 20년 넘도록 환자군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연구를 진행한 거죠. 거기에서 보면 정상청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난청이 약한 난청이 있는 사람, 조금 많이 적당히 못 듣는 사람, 아주 심하게 못 듣는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10년, 20년 동안 계속 관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정상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 결국은 치매에 걸리겠죠. 그래서 60살, 70살 먹은 사람은 정상이더라도 이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치매가 생기는데 만일에 중등도에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비해서 3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는 5배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정상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0년, 15년 가면 어느 정도 치매가 생기는데 고도 난청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5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거의 50%도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적당히 난청이 있다는 사람은 내일모레 치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이 있었을 때 정상인에 비해서 더 많이 생기는 거고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도 한 5년만 지나도 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난 지금 적당히 듣는데 치매도 문제없고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그냥 지금대로 그냥 살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분은 치료를 안 하고 10년이 지나가면 정상청력이 있는 분에 비해서 2배, 3배, 5배로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한 난청이 있는 분들은 불과 몇 년만 지나지 않아도 치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치매 위험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난청입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난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뇨, 고유럽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병증 때문에 좀 더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난청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난청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당장 내일 모레가 아니라 5년, 10년이 있어서 치매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난청하고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사회적인 격리도 결국은 난청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청을 치료를 할 경우에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가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후변이나 운동 부족, 고유럽, 비만, 당뇨, 이를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지만 이 난청이 굉장히 중요한 치매의 위험 요인이고 동시에 예방 가능한 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청은 주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해서 죽을 때까지 잘 듣고 살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난청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치료 가능한 가장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청 때문에 어떻게 치매 예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용 기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난청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난청을 있으면 알아들으려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거기에 다 쓰게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드느라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다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잘 듣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를 거기에 쓸 필요가 없죠. 잘 알아들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난청을 치료하게 되면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유지가 되려면 적당한 자극이 있고 그 자극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계속 굴러가야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근육도 계속 써야지 유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뇌가 유지가 되려면 전반적인 자극이 필요하고 시각과 청각이 가장 중요한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보면 잘 보이게 해야 되고 잘 못 들으면 잘 듣게 만들어야지 뇌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난청 자체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사회적 격리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난청을 해결하게 되면 유울증도 좋아지게 돼서 호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난청을 예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더 늦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겠지만 그 기능을 유지를 해서 더 나이가 들 때까지 좋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난청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청의 치료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귀에서 듣는 과정을 한 건데 귓바퀴에서 소리가 들어가고 고막이 있고 저 안에 조그만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와우가 달팽이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밖에서 소리가 되면 물리적인 에너지가 공기가 파동을 움직이고 그 파동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고막이 움직이고 이소골이 움직여서 안에 있는 달팽이관 와우라고 하는 안에 있는 물이 차 있는데요. 이게 출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물리적인 에너지죠. 움직이는 것. 그런데 이 안에는 유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모세포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이는 것을 전기신호로 바꿉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저 청신경을 전기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치 이 와우는 피아노처럼 주파수가 있어서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까지 있어가지고 우리의 말을 주파수별로 따로 나눠서 전기 자극을 해서 뇌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말로 마이크로 하면 마이크에서 우리의 말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쏴주면 저기 스피커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행히 이 귀에 있는 유모세포가 망가집니다. 신경은 다 살아 있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서 보청기를 아무리 크게 해도 반응이 없는 거죠. 신경은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살아 있으면 소리만 크게 해주면 잘 들을 텐데 그러니까 못 듣게 되니까 안에다가 수술을 해서 전극을 심어요. 그래서 직접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소리가 들으면 저기에 있는 외부에서 그 소리를 전기로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귀 안에 있는 유모세포에서 전기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마이크를 만들어서 전기신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안에다가 전극을 심어놓은 기계에다가 밖에서 외부 장치에서 안에다 신호를 주면 제가 수술을 해서 저 안에다 넣어놓은 전기장치에서 안에 피아노처럼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를 주파수별로 자극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진짜 듣는 것처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차이는 보청기는 일단 귀가 조금만 망가졌을 때 잘 듣게 만드는 거죠. 크게 해서. 그런데 이제 아무리 크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 귀가 완전히 망가져서 유모세포가 다 없어졌으면 그때는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난청의 치료 방법은 일반적으로 보청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사용해서 크게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턱대고 크게 들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주파수별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에 따라서 맞춰서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넣어야 되니까 보청기를 사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청기를 구입을 해서 본인의 난청의 정도와 형태에 맞춰서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청기를 사서 보청기에서 본인의 난청의 형태에 맞게 잘 맞춰서 잘 듣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의 이식 시술하고 있는데 중의 이식이라고 하죠. 이거는 보청기를 사용하기에 귀가 너무 외이도염이 심하거나 밖에 보이는 게 착용하는 게 너무 귀찮은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사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모세포가 다 망가져서 조금 망가졌을 때는 일단 크게 하면 됐는데 다 망가져서 아무리 크게 해도 왕왕왕거리는 소리는 있는 줄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런 분은 인공와우 수술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난청의 치료는 일단 보청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도에 따라서 서서히 이제 결국은 난청이 심해질 텐데 이제 뭐 5년, 10년, 20년 사용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보청기가 효과가 없을 정도로 난청이 더 악화가 됐다. 이런 경우는 인공와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는 소리만 크게 넣은 환자의 형태에 따라서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청기는 그냥 착용하자마자 잘 듣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처음에 크게 들리면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리를 좀 더 크게 올리면서 하면 이제 바로 쉽게 잘 듣게 되는 거고요. 보청기를 사용하시던 분 중에서 이제 보청기를 아무리 써도 도움이 안 되는 정도로 청력이 나빠진 사람들 이제 이분들은 인공와우 수술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로 자극을 하니까 이거 이제 처음에 소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듣던 소리하고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말을 잘 못 배운 상태에서 하니까 몇 년간 발달을 하면서 필요하고요. 어른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말을 배웠기 때문에 이 소리에 익숙하지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부터 정말 잘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오신 분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 정도 있으면 서서히 아 이게 이 소리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쉽게 다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하면 정말로 치매가 좋아지느냐 이런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통해서 이러한 기억 능력이 좋아지는 거 사회생활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되고 따라서 인지 기능도 악화되는 게 훨씬 더 감소화해서 엄청 좋아진다는 거에 대한 보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인공화호를 통해서 이렇게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보고는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화호를 필요할 정도로 심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인공화호를 통해서도 수술을 많이 하고 많은 환자에서도 인지 기능이 많이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치매로 진행이 더 완만하게 더 늦게 된다. 이런 보고가 요즘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인공화호 수술에 대해서 보청기는 그냥 착용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인공화호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공화호 수술이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 줄 알고 계세요. 뇌에다가 정극을 심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귀 안에다가 정극을 넣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뇌에다 넣는 게 아니라 머리 바깥쪽에, 피부 밑에, 두피 밑에만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귀 뒤에 한 3cm, 4cm 정도의 피부를 잘라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뼈를 갑니다. 그래야지 귀, 와우, 달팽이관 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조그만한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저기에다가 인공화호호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선, 저기 전극을 와우 안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뇌 안에 넣는 게 아니라 피부 밑에다가 저걸 위치하는 거고 안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전극만 달팽이관, 와우 안에다가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상당히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하게 돼서 최근에는 수술을 하면 남아있는 청력도 다 유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수술 방법도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평균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수술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준비하고 끝난 다음에 사진도 찍어서 잘 들어갔는지 보고 기능도 잘 작동하는지 보는 검사가 한 3, 40분은 걸리니까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수술이죠.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수술한 다음에 한 달째부터 듣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수술하면서 퇴원하시면서 이틀째부터 퇴원하시면서 이미 듣기 시작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저희 병원에서 2천 례를 누적해서 수술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많은 환자들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입원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주지가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바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병원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좀 안정을 하고 관찰을 하다가 별 문제 없으시면 최근에는 집에 바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입원을 하셔서 이제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술도 단기간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술도 최소화해서 잔청도 다 남길 정도로 수술을 아주 최소한의 수술을 통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잘 듣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자 50세 정도 계신 분인데요. 3년 전에 한쪽에 돌발선 난청으로 오른쪽을 못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한쪽 왼쪽은 들으니까 이제 사신 거죠. 그런데 이제 왼쪽마저 돌발선 난청이 와서 양쪽을 다 못 듣게 된 거죠. 돌발선 난청이 오게 되면 먹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약을 빨리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얼마나 빨리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돌발선 난청이 있으면 가까운 이비인과에 가서 일단 약을 먹고 병원에 와서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도 먹고 귀에다 주사도 놓고 그 다음에 요즘은 심한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까지 하시죠. 그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청력이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3년 전에 오른쪽에 못 들었던 쪽에 인공화후 수술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한 다음에 이틀째부터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이분이 수술한 지 일주일째 3년 동안 못 듣던 귀에서 말을 이전에는 거의 0% 하나도 못 알아듣던 분이 그쪽 귀를 통해서 76%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2년째 되면 92%로 들어서 거의 정상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 듣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중이염 때문에 난청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년 전부터 중이염 수술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못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서서히 나빠져서 오른쪽은 보청기를 사용을 해야지 겨우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굉장히 듣기가 어려운 거죠. 왼쪽은 하나도 못 듣고 오른쪽도 나빠져서 보청기를 사용해야지 겨우 들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수술하기 전에 MRI를 찍어봤더니 안에 이제 청신경이 잘 살아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년 동안 잘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화후 수술을 통해서 수술하기 전에 44%를 알아들었던 분이 수술을 한 후로는 84%를 알아들어서 거의 정상과 비슷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 듣게 된 분들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보청기를 통해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인공화후를 통해서 잘 듣게 됩니다. 다양한 원인 질환이 있죠. 돌발성 난청도 많고요. 그 다음 교통사고 때문에 외상 때문에 갑자기 못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메니에르병 때문에 못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중이염이나 청신경 종양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청신경 종양의 경우에는 종양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 종양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인공화후 수술을 통해서도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양쪽 못 듣는 분은 이제 당연히 보청기를 사용해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인공화후 수술을 하셔서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말을 듣지를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한쪽만 못 듣게 되는 분들도 인공화후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쪽이 안 들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눈이 양쪽을 다 보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한쪽 눈을 가려서 안 보게 되면 나름 불편한 게 있습니다. 한쪽 눈만 본다면 보이는 시야가 좀 좁아지죠. 그 다음에 어느 물체가 더 가까이 있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체적인 방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똑같은 일이 이제 귀에도 일어나는 거죠. 한쪽을 못 듣게 되면 그쪽에서 안 들리니까 문제가 많겠죠. 그 다음에 조금만 시끄러워도 정상 쪽에서 듣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잡소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서 말하는 사람은 잘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면 조금만 시끄러워도 한쪽만 듣는 사람은 안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을 알기 어렵죠. 그래서 한쪽이 안 들리게 되면 오른쪽만 듣기 때문에 왼쪽에서 소리가 들려도 오른쪽, 여기 뒤에서 내려도 오른쪽, 다 오른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모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잘 안 들리게 되니까 삶의 질이 나빠져서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잘 들으려면 신경을 써야 되니까 피로가 쉽게 피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쪽이 안 들게 되면 난청과 동반된 이명이 심하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다양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수술을 통해서 잘 듣게 되면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100%로 더해지는 건 아니지만 한 7, 80%는 거의 해소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쪽만 못 듣는 분들도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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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